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홍범서님의 채널 촬영을 같이 하면서 운동을 같이 하기로 해서 홍범서님 체육관에 찾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운동하는 제이입니다. 오늘 제가 게스트 멋진 게스트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자기소개한 것 네 안녕하십니까. 저는 운동 유튜브 채널을 하고 저희 네드진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홍범섭이라고 합니다. 네 며칠 전에 대회 하셨는데 하이럭스 대회 1등 하셨다고 그래서 인스타랑 유튜브를 열심히 가가지고 네 한 시간 동안 달리기도 많이 뛰고 또 무거운 걸 들고 또 많이 수행을 해야되고 힘들어요. 멘탈 좀 많이 생각나요. 그래서 제가 그 대회가 좀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다가 전송님도 1등도 하셨고 찾아뵙고 싶어서 이렇게 네드진을 준비했습니다. 아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너무 무서워서 한 시간은 제가 못할 것 같고 한 단절로 하프 정도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체험? 네. 이제 하이럭스는 달리기 8번 1kg씩 스테이션에서 동작해야 될 수 있어요. 8가지 동작을 근데 그 중간중간에 1kg씩 또 뛰어야 될 수 있어요. 하나 끝내고 또 1kg 이렇게 해서 8kg를 8개 동작하고 8kg를 끼면 끝나면 그렇죠. 오늘 동작을 끼면 설명해 주세요. 네 설명해 주세요. 원래는 무동력 뛰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실내 코스가 있어요. 저희는 이제 무동력으로. 무동력이 더 힘들잖아요. 무동력이 뛰어보셔야 돼요. 무동력이 훨씬 힘들어요. 달리기보다. 오늘은 진짜 그냥 체험이니까 한 200m 한번 뛰어보시죠. 200m씩? 네. 좋아요. 200m 딱 좋다. 네. 1번 스키. 스키도 1kg예요. 원래 시작은 근데 오늘은 반절하기로 했으니까 이거 왜 올렸어? 갑자기 왜 이걸 올렸어? 이거 원래 4에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10을 올렸어, 템포를. 저는 원래 10을 해요. 원래요? 세다. 진짜 세시다. 그럼 이거는 몇 미터까요? 반절이니까 오늘 500m. 500m? 그럼 250m, 250m. 네. 200m, 300m? 250m, 250m. 안 속매. 근데 이게 45파운드가 지금 이게 몇 kg예요? 이게 지금 150kg 정도 세팅. 155kg요? 이거 밀어볼게. 이거 밀어볼게. 멈춰가지고. 제가 빨리 싣는 거라서 보면. 오!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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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끓여주세요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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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몇 walked? 이것도 원래 1kg인데 500m. 259m? 네. 3백... 아니 3백... 아 3백... 아직 반도 안 왔나요? 아 반 왔어요 아 이거 말만 들어도... 처음 살 것 같은데? 너무 많다 이미 5대 200m니까 이거는 3번... 이거는... 이거는... 3백... 뛰고 마지막... 볼볼샷... 100개 100개? 저 지금 올까요? 저 지금 올까요? 이거 좀 오시키면 하시죠 체험하러 오셨으니까... 많이 쭈비긴 했는데... 그래도 하이럭스는 하이럭스입니다 자 그럼... 진행해볼까요? 화이팅! 많이 쭈려서 금방 끝날까요? 금방 끝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... 저희 하이럭스... 오늘... 순환만... 시작하겠습니다 레츠고! 레츠고! 화이팅! 자 여러분 200m 맞아맞아... 걱정하셨어요? 아 진짜... 오케이 화이팅! 어쩌자! 무정 출발 beim enfuring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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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강도 중 2.2 2.1 2.3 2.3 1.5 2.3 2.5 멘탈이 좀 많이 참나있네요 멘탈이 좀 많이 참나있네요 5초 이낙 애 pessoas 그럴 수도 있지 나이스 먼저ille 3 15초 이낙 було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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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런닝 런닝 이거 막아요? 형 이거 미쳤다 진짜 아 저희 없었던 일을 할까요? 와 이거 화이팅 화이팅 어 나이스 나이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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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 화이팅 호흡 또 뛰어야 돼서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호 호 오케이 오케이 아 나이스 나이스 와 나이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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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호흡 해야 돼요 또 이 런닝 가이드 런닝 자 화이팅 자 화이팅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오케이 고 레디 고! 가자, 가자, 가자. 가자, 가자. 화이팅. 14, 14. 14, 14, 22 15, 21 34 15 16 16 18 19 18 20 2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초 더 그래 2초 맞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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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수 너무 뜨거워요 나이스 나이스 이제 많이 막아 아악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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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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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안녕.